펜바타에게 알려줘, 탄의 지목도 끝! 아 이거는 저 친구는 데뷔하겠다! 라고 느꼈던 친구. 자 해볼까요? 네. 자, 하나, 둘, 셋! 아, 애매한데? 잠시만요 여러분, 잠시만요 여러분. 저는 한 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. 저랑 창선이 형이랑 따로 얘기한 적도 있는데 그냥 서로 뭔가 약간 여유가 좀 느껴졌다 할까? 뭔가 이 형은 약간 이렇게 하면 되겠다, 약간 이런 게 계속 조금 느껴졌어요. 그래서 약간 다른 학교 짱 느낌처럼 이제 아 저 사람은 좀 이렇게 내가 계속 지켜봐야 되겠다. 짱이 짱을 알아봤던 거구나. 창선이 형을 야생도 사전 미팅 때 한번 봤어요. 뭔가 조급하지 않고 다 아는 듯한, 세상을 두 번 산 듯한 느낌을 풍기는데 촬영에 가서도 그 바이브가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저분은 일단 나보다 형인 것 같은데 뭔가 될 것 같다. 흐름을 아는 것 같다 싶었어요. 사실 저는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고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걸 혼자 속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표정에서는 약간 되게 그냥 온화한 느낌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약간 그렇게 느꼈다니까 조금 새롭네요. 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한번 정리했고요. 하나, 둘, 셋! 바꿔도 되나요? 에잇! 지성이 세 표! 어 생각이 바뀌었어. 내가? 일단 생각보다 지성이가 되게 생활 애교가 많습니다. 어떤 땡땡톡으로도 느껴질 만큼 굉장히 관심을 달라는 그런 애정 표현이죠. 형들! 지성이 피곤함! 지성이 배고픔! 아 맞아 맞아 맞아! 3인칭을 씁니다, 지성이는! 문제는 필요할 때만! 이게 제대로 느낀 게 우리가 설날이 있었잖아요. 세뱃돈 달라는 연락을 계속 했었어요. 줄만 하잖아요 어떻게든! 심지어 저는 좋습니다. 맞아요. 저는 좋습니다. 제가 느낀 게 성혁이랑 지성이 고민을 했거든요. 근데 왜 고민을 했냐라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항상 어떻게 하자라는 답장에 항상 둘만 가장 먼저 대답을 해요. 뭔가 대꾸가 없더라고요. 그리고 주안이는 단독방에 나간 게 아닌가. 근데 이 형은 진짜 서운한 게 개인톡도 안 봐 잘! 아니 형! 아니 자기야 왜 웃어? 형도 똑같아! 아니 근데 이 형들이 그냥 뭔가 카톡 답장을 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. 근데 그건 진짜 맞아요. 그러니까 지금도 쌓인 카톡이 300개인 거 같아요. 근데 멤버 카톡은 안 무시했으면 좋겠어요. 알겠습니다. 네. 서운했으면 미안합니다. 서운했으면 미안합니다. 서운했으면 미안합니다. 네. 아 이거 아니야. 자 그럼 바로 갈까요? 다 확실히 있어. 자 바로 갈게요. 자 바로 갈게요. 자 하나 둘 셋! 코 찔러도 되나? 아니야 아니야. 아 근데 이 두톱이 맞긴 해. 초반에는 제가 검색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죠.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약간 소홀해진 것도 있긴 하지만 옆에 있는 우리 이제 현협이 형이나 태훈이 형을 봤을 때 아 이거는 진짜 나보다 더 열심히 찾는구나. 이게 요즘 가끔씩 좀 많이 보이거든요. 차에 딱 타면은 이 형 일단 트위터! 이 형 일단 카페! 이러고 있습니다. 이게 제가 또 약간 얘기할 수 있는 게 지성이는 본인이 검색을 하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이제 아 지성이가 검색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제가 본 현협이는 어딘가 구석에서 그냥 몰래 보면서 공개가 되거나 하면은 팬분들의 반응이 궁금하잖아요. 멤버들이 내가 나를 검색하고 보고 있는 걸 보여주긴 좀 부끄럽고 그러니까 구석에 가서 이렇게 보고 연습할까요? 이렇게 하는 거죠. 제 3자의 입장으로서 말을 좀 덧붙이자면 현협이는 정말 이렇게 자기에 대한 피드백과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질까라고 공부를 하는 느낌이라면 지성이는 그냥 자기애예요. 응? 응 형 어때요? 이번에 한 거? 응 진짜 잘했죠? 그냥 이렇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. 제가 사실 애정결핍이 있습니다. 좀 사랑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. 어디까지 갈 거야? 끝내. 자 여기까지. 네. 사실 그냥 그냥 TAN. 이렇게. 아 TAN. OK. 지성 씨 검사관 이름은 TAN이에요? 네. 그냥 딱 탄. 네. 그냥 딱 탄. 저는 현협으로 검색을 하는데 저는 현협으로 검색을 하는데 처음에는 현협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샵 하고 탄 이렇게 치고 음 이렇게 본 다음에 다시 연습할까요?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. 제가 사실 애정결 PD 있습니다. 어 혓기는 무슨… också. OK. 가자. 바로 가자. 자 바로 가서 안장이 있지. 자 하나 둘 셋 오우… 뭐야 난 왜 왜 Eso 계속 생각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뭔가 더 챙겨주지 라는 생각을 멤버들끼리 있을 때도 제일 먼저 챙기기도 하고 혼자 있을 때도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이제 저희가 이제 팬카페가 있잖아요 다른 멤버들은 하루에 하나, 이틀에 한 번 이렇게 오는데 이건 거의 뭐 하루에 두 번, 하루에 세 번 이렇게 오니까 와 진짜 대단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깜깜 못 쓰시기면 팬분들도 궁금하시니까 뭐 카페에 들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조금이나마 내 일상을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냥 습관처럼 들어가는 것 같아요 대단하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죠? 백 마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지 않나 예예예예예예예예 본인이 뭐라고 부끄러워하지? 10년 뒤에 가장 많이 보낼 것 같은 사람 오케인구였습니다 자 하나, 둘, 셋 오, 달리었네 뭐해? 다 성혁이야? 성혁이 형을 뽑을 이유는 말 안 해도 뭐 모두 같죠 모두 같죠 모두 같죠 아무래도 이제 운동에 더욱 더 심화 과정을 밟지 않을까 심화 과정 박사학위, 박사학위 박사학위를 좀 따고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깊게 들어가서 그런 공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직업적인 걸 떠나서 그냥 겉모습만 판단했을 때 10년 뒤까지 내가 운동을 안 그만두고 꾸준히 하면 많이 달라지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저를 뽑았거든요 외적으로? 외적으로! 저는 웬만하면 그냥 할 수 있을 때는 무조건 해요 그냥 저녁시간에 밥 안 먹고 가서 갔다가 올 때도 있었고 보통 하루에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? 만족할 때는 더 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매일 꾸준히 하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다닌 헬스장이 아니고 새로운 막 이렇게 시설이 좋은 헬스장을 간다 하면 진짜 너무 신나가지고 한 3시간, 4시간 했을 때도 있었고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달라져야 되는... 다시 한 번 저의 본업은 아이돌입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어떻게 됐나요? 자 자 보면은 이제 재준이 재준이 3표 태훈이 2표 주한이 1표 지성이 1표 아 알았어 알았어 나 개인 게 없어 재준이 형이 상대모사를 진짜 잘해요 어? 방에서 연습해요? 어 나는 같은 박수인데 들은 줄 알지 혹시 스타크래프트 아시는지 금지시키지 않았어요 저희가? 다시 꺼내는 거예요? 어쩔 수 없죠 한 번만 할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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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고 왔어요 하신 거 아 똑같이 아니에요? 그래서 저희가 금지시킨 거예요 한 번 했으면 이제 하지 마라 또 한 번 했었죠? 부자칩 초인종 소리 아 부자칩 초인종 소리 자 오케이 부자칩 초인종 소리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아 아 아 아 아 조심히 들어가요 안녕 아 아 아 아 저는 쓸데없는 개인기를 정말 잘합니다 맥주납 따기 돼지 울음소리 그리고 턱으로 소리내기 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이거 우리도 못 봤던건데 아 턱으로 소리내기 Com 아 근데 저 개인기 뭘 보고 싶었어요? 우리 지성이? 저는요, 우리 형이 애교를 눈으로 보지 말고 저한테 방금 뒤돌아서 눈으로 엄청난 욕을 저는 섹시 포즈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섹시 포즈요? 섹시 포즈 어떠세요? 주환이가 또 저희 팀에서 한 섹시하거든요 섹시 포즈 3종 세트로 가나요? 그.. 수위 조절하세요 심히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위에는 괜찮은데 밑에는 안 돼요 근데 이게 조절이 안 되긴 하는데 그냥 해줘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섹시해요 더러운 거 아니에요?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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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시했어 아니다 형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떤 개인기가 보고 싶어서 사실 이제 좀 동생을 좀 난간에 빠뜨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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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위기에 난감하게 난감하게 아 제가 좀 못된 형입니다 사실 지성이가 일상에서 저희만 아는 그런 성대모사 같은 건 제일 잘해요 맞아 그러면 혹시 멤버 중에 혹시 따라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그것들을 또 보여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주한이 형의 어디 한번 해봐 일상에서 나오는 그 섹시가 있어요 왜냐면 이 형이 이제 좀 뭐지? 골반 쪽이 좀 크기 때문에 항상 서 있을 때 자세 창설이 형이 이제 리드를 하고 있으면 그때 이제 가만히 이제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다가 자세를 딱 풉니다 살짝 더 나와가지고 살짝 더 나와가지고 살짝 더 나와가지고 이러다가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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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상태로 생각을 해요 이러다가 이제 한마디까지다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돼? 이러고 있어요 섹시 사진 주세요 몸에 배어있어요 몸에 배어있네 좀 좀 흘렀니? 어 좀 줄여볼게요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돼? 오늘 MVP라 네 한번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오늘 차에 졌습니다 아 손님 나 그 인기를 그렇게 심했는데 오이 잘 봤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오늘 인터뷰 최종 MVP는 현혁입니다 아 소감 소감하시고 특권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오 대박 진단하지마 야 잠깐만 잠깐만 저 이런 거 주어주면 어 저 일단 소감부터 말해보자면요 일단은 저는 제 명분을 다 했을 뿐인데 이렇게 뽑아줘서 너무 감사하고 어 앞으로는 이제 당황하지 않고 술술 뵙는 현혁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탄 이제 정식 데뷔를 하게 됐는데요 펜바타에 이제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앞으로 더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찬이였습니다. 둘 셋 감사합니다. 안녕.